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영아입니다. 지금 한 9시... 한 반? 그 정도 됐는데? 오랜만에 저녁 자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. 자,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5년 전... 5년 전... 으악!!! 5년 전... 이렇게 해주자! 점점 쉬고 있다던데? 가게 해주는 거 아닌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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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come on. 자, 그럼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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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 ,